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뒤지지 않길 바람이오 들어갑니다 아 맞았쓰 마크 켜져있네 늦었.. 늦었지만 레이 투닥 켜졌다 아 죽은거 같은데? 아 올라가라 아 살았다 1페이지만 넘어가자 1페이지만 아 그렇지요 아 아주 좋은 1페이지였어 아 그렇지 야 이거는 먹길래야 묶일 수가 없지 빨리 걷어 아 안보인다 이제 감으로 간다 안보여 아니 누가 이시간에 차단한다 기다리자 근데 얘 왜 안맞고 자꾸 피해자냐 어 아니 누구야 됐으 어 뭐 ㅈ의나 에스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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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게 이렇게 좋네. 아 이거 참. 아 이거 너무하네. 한쪽에 다 몰려있네. 오케이. 오우. 제거해야겠는데. 아 이거 큰일났다. 아 피했는데. 아 이거 너무 많이 죽네. 아 위험하다. 아 죽었다. 아니 이거 원래. 가운데 한자리씩 비지 않나. 이게 다 몰려있지. 아 이거. 아 이거. 웃기겠습니까. 아 너무 낮았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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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더 쓰자 이야 스프르드 데미지가 이렇게 센데 넣지 못하네 인걸로 이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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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dinosaur 이끌고 이끌고 야 아 근데 스프레도 쓴거하고 안 쓴거하고 데미지 차이가 이렇게 심하네 아 아 그렇게 들었지 그렇지 아이고 어 오우 그거 한번 할 때 된거 같은데 흫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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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왜 안걸렸어 아이고 아 제거하자 오죽겠다 끝인가 이게 소심을 딱 써주고 아 안맞았네 어 이제 끝났나 아 그렇지 아 낙인석 3개가 나왔군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데미안에서 되게 많이 적었다 아 아 4765 어 기본적인 링크에 15% 에디 010 맥 럭럭 맥 럭 올스텐 맥 럭 올스텐 맥 럭 올스텐 15%에 2줄 공작이군요 응추기 카픽마회 100%에 상이인 무슨적이요 7428 7322 썩적인거 같은데 35가올랐어 그렇죠 이거는 30%적이고 아 가이드 1짜리 둘다 가이드 111 가이드 대기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음 크리 럭 가이드 2짜리 031 럭 6인가 응 아에강 1럭 리튬아트 아 030 이게 이게 미라클적이지 15% 6에 54줄 공공보호 공공 데미지 방방 데미지 06 패스는 없고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더 됐지요?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